mbc pd 수첩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프로그램 역사가 깊고요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올해 새 얼굴들이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뉴스 하이킥에서 하루 먼저 만나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스 하이킥 시청자 분들께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정문 pd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pd 수첩에서 제작 pd로 일했고 내일 진행자로 데뷔하게 되는 서정문입니다 네 저는 많이 낯이 익은데 시청자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많이 기억하실 프로그램 에피소드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사망사건 이 거는 저하고도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민감했고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 당시 혹시 기억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협박을 당했었으니까 그 방용훈 사장한테 좀 그 걱정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워낙 대한민국 원론 족벌에서 벌어지는 뭐 정말 대한민국 1%의 어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 네 그런 게 좀 저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돌아가신 그 사모님 그거는 좀 안타까운 사연 여전히 가슴에 남았고 CCTV 화면 속에 나오는 그 폭력 장면도 좀 솜뜩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다른 혹시 뭐 이슈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시다면 일단 뭐 국내 개신교 교회 중에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800억 귀자금 사건 다룬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방송에 많이 나왔던 그 승실대 소리박사 대명진 교수 맞은 사건 네 그런 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세상을 바꾼 그런 보도 탐사 보도를 해오셨는데 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는 곳에서 현장에서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일을 해오셨지만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사건 전체를 이끌어 나가주셔야 됩니다 네 또 책임도 지셔야 되고 어깨가 무거우시는데 잘하시리라 믿고요 자 서정문 피디만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전종환 아나운서 아나운서로 일한 시간만큼 기자로도 활약을 해오셨잖아요 네 제가 입사는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011년쯤 보도국으로 전직을 해서 7년 정도를 기자로 일을 하다가 다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대단히 독특한 이력 같은데 아나운서와 기자는 좀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그래서 제가 응시를 했었고요 사내 공모 같은 절차가 있었고 사내 공모를 통해서 네 그래서 뭐 갔다가 그냥 보도국에 계시다가 아까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고 갔다가 돌아왔던 경우는 예전에 지금 뭐 손석규 JTBC 사장 같은 경우가 보도국 갔다가 돌아오신 적도 있었고 아 그 사례가 있었구나 네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자를 하시다가 아나운서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감이 되시던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했을 때는 말하는 거 전문이 제 일이었다면 어쨌든 기자를 하면서 취재와 기사 쓰기 훈련을 하게 되고 일을 했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능력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7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요 그게 또 합쳐지면서 나오는 어떤 조금 이렇게 해야겠구나 앞으로 방송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독특한 이력 기자와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해오신 그 이력이 PD 수첩의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실 것이다 라고 자신하십니까? 앞서 말씀했던 이제 서정문 PD가 이제 PD 수첩의 어떤 생각과 정신을 대변한다면 이제 정문 씨가 진행의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제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서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회 같은 경우도 지금 찍었는데 둘이 같이 이제 MC 멘트 같은 것을 같이 봤어요 같이 수정을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하면서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서로 간에 도움되고 시너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독특한 콤비 플레이 좀 기대가 되네요 한 분은 정말 오랜 세월 탐사 전문 PD로 현장을 뛰신 분이고 한 분은 기자와 아나운서를 오간 분 두 분이 진행하는 PD 수첩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요 전종환 아나운서 사실은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예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전종환 아나운서보다 사모님 부인 문재혜 아나운서가 사실 시청자분들께 많이 좀 이렇게 훨씬 더 유명하죠 유명하고 당연하죠 늘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PD 수첩 MC를 하셨었잖아요 2008년도인가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기사를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2008년도인가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선배님께 잘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댁에서 놀랍게도 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잘 하겠지 선배님한테 그냥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별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잘 안 보는데 제가 하는 걸 그렇습니까? 이번 건 봐 보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께서 기대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지원님 서정문 PD 전종환 아나운서 케미 기대할게요 김희연님 전종환 아나운서님 너무 팬이에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뮤직 스트리트부터 팬이었어요 이분 진짜 팬이시네요 네 2018년도 이때쯤이었으니까요 PD수첩 너무 기대됩니다 내일 당장 본방사수 PD수첩 화이팅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서정민 PD 짧게 내일 방송 예고 좀 해주세요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다 고통받고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 훨씬 더 고통이 가혹하게 오기 때문에 내일 저희 PD수첩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아주 밀착해서 르뽀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종환 아나운서도 짧게 이틀 전이었죠 저랑 서정민 PD랑 나가서 쪽방총 돌아가면서 찍고 왔는데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일 저녁 몇시죠?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 MBC PD수첩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께 다가섭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